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비슬라와 아트모스가 새롭게 선보일 콘텐츠 모스프로의 진행을 맡은 김승환이라고 합니다. 모스프로는 매 회마다 신발 하나를 선정하여서 두 명의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 배틀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. 진행을 도와줄 MC 랑이를 소개합니다. 안녕. 날 랑이라고 해. 난 모스프로의 마스코트야. 그만 찍고 혼자 하면 너무 칙칙할 것 같아서 같이 나왔어. 오늘 준비한 신발은 3월 23일에 발매될 아트모스와 나이키의 콜라보 제품인 맥스 투 라이트입니다. 빨리 보여줘. 한번 박스를 열어줄래? 알겠어. 짜잔. 별론데? 코디하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어야 될까에 대해서 스타일리스트 두 분이 신고 나오실 겁니다. 스타일리스트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. 오늘 스타일배틀을 해주실 스타일리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랑이 이분들 누군지 알아? 다 잘 몰라. 이쪽에 계신 분은 권순환 씨고요. 스타일리스트로 굉장히 이름을 알리고 계신 뉴비라고 해야 될까요?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타일리스트 권순환입니다. 아 끝이에요? 네. 옆에 계신 분은 딘과 키드밀리의 스타일리스트 도희 씨입니다. 그럼 오늘 딘도 나와? 딘은 안 나와. 나 갈게. 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일리스트 김도희라고 합니다.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작업도 하고 일도 하면서 요 근래 그 향수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만들어 보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. 수난 씨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? 저는 지금 서울 패션위크의 하나의 브랜드 스타일링을 디렉팅하고 있고요. 그리고 비슬라랑도 튜토리얼 서울이라는 패션 컨텐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비슬라가 아주 뽕을 뽕는군요. 두 분께서 좋아하시는 신발 브랜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척 테일러를 엄청 좋아해요.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예전과 현대를 다 아우르는 모델이라고 보거든요. 도희 씨는 어떤 신발을 좋아하세요? 반스나 나이키 사랑합니다. 반스가 좋아야 나이키가 좋아해요? 저는 나이키 사랑해요. 진짜 나이키 사랑해요. 의식한 것 같은데? 의식하고 나이키라고 나이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순환 씨 화려한 색감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좀 전체적인 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너무 과해. 저는 레이어링하는 거를 좋아해서요. 다양한 아이템들을 과감하게 믹스해가지고 매치를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도 세팅 자켓과 기모노 스타일의 셔츠를 안에 입고 그 안에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어서 드라마틱한 연출을 해보고 싶었어요. 바지를 선택한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신발하고 컬러 톤이라든지 전체적인 무드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제 기준에서는 많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서 저기 안 과한 거면 과한 건 뭐야?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디테일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. 데일리 신을 수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신발에 맞춰서 컬러감을 매칭시킨 레이어드의 스타일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? 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도희 씨의 스타일을 봐볼 건데요. 랑이는 어떤 게 제일 궁금해? 신발의 로고가 한 개가 아니잖아. 그치. 더 비싼 거야? 도희 씨. 네. 랑이의 질문은 무시하시고요. 네. 일단 전반적으로 순환 씨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컬러풀한 신발들 같은 경우에서 보면 색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근데 이 중에서 갖고 있는 바지 중에 똑같은 걸 골라서 입으면 이게 포인트가 바지로 와서 사실 엄청 부담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. 핑크색 바지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? 더군다나 저 같은 체형이라 그래야 될까요? 왜? 위로해 주는 거야. 이 안에 있는 티셔츠들은 베이직한 색깔이지만 좀 더 레이어링이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임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제일 먼저 딱 들어왔었던 게 모자예요. 모자요? 제가 옷을 입을 때 모자를 항상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100%가 다 완성된 기분이라고요. 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BBC의 저런 디테일들이 아침에 빛 받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인스타에 사진 올리기 되게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. 팔로워 몇 명이에요? 찾아봐. 이게 아트모스에서만 구매하시는 분들께 소감되어 있는 가방이에요. 이게 좀 너무 컬러풀하다고 싶으면 뒤집어서 갖고 다니기에는 안에가 이렇게 민트색으로 되어 있거든요. 주머니가 박혀나와 사실 좀 더... 오... 시점대방 같은데? 아니야. 알겠습니다. 바지와 신발에 포인트를 준 도희 씨의 스타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의 스타일링을 보셨는데 두 분의 스타일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셨는지 아래 댓글에 코디 이유를 적어주시면 총 다섯 분을 선정하여서 아트모스에서 선물을 드립니다. 나도 달면 주는 거야? 댓글을 달면 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아래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. 랑이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안녕. 안녕.